네, 우병우 수석 사건에 대한 가장 큰 염려는 공정성이었습니다. 과연 이 사건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모든 권한과 보고가 집중되는 민정수석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이런 상황. 이게 과연 공정이 진행될 것인가? 장관께서는 외압 없이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휘감독하시겠다고 누차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불행위도 언론이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법무검찰국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수차 근무하여 검찰국과 민정수석실 간의 업무 연락 내지 보고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통상 검찰의 이과 그러니까 형사기획과죠. 좀 켜주세요. 형사기획과로 대검에서 보호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형사기획과에서는 형사기획과장, 검찰국장, 차관총장 이렇게 올라가고요. 또 민정수석실에서는 민정비서관실 파견검사, 민정비서관, 민정수석 이렇게 되는데 각자 카운터 파트너가 되거나 아니면 급할 때는 절차를 조금 어겨가기도 하고 해서 검찰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사건의 경우에는 손바닥 보듯이 다 꿰뚫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 국정운영에 누수가 생기지 않고 대통령께 누가 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선수가 심판을 심판하는 사람이 다시 선수로 왔다 갔다 유니폼만 갈아입고 하는 건데 누가 그 경기 결과를 승복하겠느냐 믿어달라 우리 양식을 불행히도 그 정도의 신뢰는 이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장관께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 보고를 한다 했는데 간단하게 어떤 게 그런 게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언론에 보호된 거를 사후적으로 보고하는 것 정도라고 또 그걸 예시 정도로 말씀하셨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건 언론 진상보고입니까? 대한민국의 우병우 수석을 제외한 그 어느 누구가 법무부로부터 자기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진상보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피의자가 있습니까? 본의원도 피의자를 해봤습니다. 피의자라는 신분은 극히 불안합니다. 검찰이 도대체 어디를 어떻게 문제 삼아서 파고들어올지 모르고 언제 압수수색당할지 모르고 또 내 통화 내역 메시지가 다 들통이 난다. 항상 불안 불안한 상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횟집에서 도마 위에 올라간 생선 처지입니다. 모든 피의자들은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검사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저게 무슨 뜻일까? 왜 저런 말을 할까? 그걸 가지고 밤잠을 못 이루고 뒤척입니다. 그런데 사후 보고 장관님 말씀 내려와도 사후 보고받는 피의자가 대한민국에 한 사람이 있습니까? 검찰 국장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다음 거점을 보십시오. 이건 대화록인데요. 필요하시다면 음성변조해가지고 나중에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전현직 검찰 간부들하고 식사자리에서 직접 들은 거고 C가 접니다. C가.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입니다. 저기 보면 검찰이 너무 약해졌다. 인사권자에 대해서 약해졌다. 시시콜콜 심하게 간섭한다. 그러면 그 간섭이 어디로 가냐? 주로 법무부로 간다. 대검으로 가기는 하지만 중앙사장이란 건 중앙검사장입니다. 한테는 직접 간다. 검찰 국장께서는 이 건과 관련하여 민정수석실과 업무 연락을 하거나 보고한 적 있습니까? 어떤... 아니 저 우수석 사건 수사 상황 민정수석실이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요. 시간 자꾸 지나갑니다. 빨리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까 장관 답변하셨듯이 어떠한 검찰 수사에... 아니 그러니까 보고 하시냐고요. 중립선과 관련된 어떠한 의사 교류가 없습니다. 아 보고 안 하세요?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장관, 국장, 차관이 안 하시더라도 과장 혹은 실무검사들끼리 이거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안 한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네. 어떻게 단정하시죠? 어떻게 단정할지는 모르겠지만 단정합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없어요? 네. 특별감찰관에서 간실에서 미르제단, 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해 내사를 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 국기문란을 얘기할 때 모든 국민들은 다 의아해했지요. 특별감찰관실은 민정수석실에 양대재단 내사 사건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민정수석실이 먼저 알아가지고 조치를 취한 거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민정수석실에서 먼저 알고 먼저 알고 검찰국에 질의가 들어오면 묻지 마라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묻지 마라고 합니다. 진짜 합니까? 네. 지금 현직에 계시는 분이 너무 약해졌다. 검찰국 통해가지고 들어온다라고 얘기할... 예, 알겠습니다. 현직에 계신 분이 누구죠? 그분의 불이익을 감안해서 말씀 못 드립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음성변조해가지고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초부터 공정할 수 없는 사건을 공정하게 하신다고 하다 보니까 그래야 맞는 걸 끼워놓다 보니까 지금 법무공찰이 망가지는 겁니다. 장관님 이 문제점의 심각성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했다. Bun자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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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вас です lood 수업 수업 한글자막 by 한효정